보충제랑 영양제들이 기대하던 보충제랑 영양제들이 왔네요 이건 뭐지? 울트라임문 프로틴 아 이것도 프로틴이군요 이것도 프로틴 와 많이 프로틴 밀크 우유 몰라 그 다음에 블루베리도 주셨네요 우리 경덕이는 지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덕씨 지금 뭐하고 계시죠? 오리고기 굽고 있어요 오리 어디서 잡아오셨나요? 분명히 오리 없었는데 어디서 잡아오셨어요? 이마트에서 사왔습니다 아 그래요? 잘 굽네 역시 안녕하세요 3주차 첫날 아침이구요 오늘은 오늘은 그 밥인데 계란이 없네요 그 대신 아주 단백질이 풍부한 오리고기 그 다음에 작은 고추 그 다음에 마이 프로틴에서 준 흑포도 아 건포도 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경덕이 프로틴 어때요 오늘은 밥? 오리고기가 맘에 들어요 오리고기 어디서 잡아오셨죠? 이마트에서 잡아왔습니다 와 이마트에서 와 쥐기네 오늘 목 어때요? 뭐? 말사의 사탑입니까? 왜 휘었습니까? 형님 생각하고 있어 마랑에 생각하는 아 아 형 지금 생각 어떻게 해야 되나? 다음날까지 생각하셨답니다 저희 지금 경기장 왔구요 우와 오늘 하늘이 무척 밝습니다 쥐우 저희 삼주차 저녁 이구요 콩나물 밥 참치 밥 목이 많이 안좋으신 마랑이 형님 한숨 주무신 덕덕 고추가 물 작아 많이 드세요 거의 저녁 운동 왔구요 지금 3주차 월요일 인바디 집으로 왔어요 오 드디어 나왔군요 체중 어때? 체중은 조금 늘었어요 골격근 골격근도 조금 는거 같은데요 자세한건 가서 확실히 비교해봐야겠습니다 기초대사량 어때? 아 그대로인거 같아요 기초대사량 나온다 기초대사량 는거 아니에요? 기초대사량 조금 기초대사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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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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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치, 계란밥, 이 간장에 비벼 먹을 거고요. 여기엔 갓김치가 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형, 목이 자꾸 휘시는데 점점? 형님, 각도가 무슨... 아, 이쁜지. 지금 웃긴 상황입니다. 지금 자꾸 목이 휘고 있습니다. 언젠가 한 바퀴 돌지 않을까요? 지켜보겠습니다. 와, 꽃 봐.